거기에 바늘이 요만한 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봐, 어? 뭔 말인지 알지? 아저씨, 사막에 낙타 있죠? 낙타 있지. 본 적 있어요? 없는데. 낙타! 우와, 소빈아! 나보다 더 큰 건 없지? 응. 저기요, 가족사진 한 번 찍었어. 사진을 진짜 못 찍어가지고, 죄송합니다. 아저씨, 여기 애들 못 봤어요? 안녕! 얘들아, 얘들아. 얘들아, 얘들아. 끝났어. 다 봤지? 내려와, 가자. 아저씨, 낙타는 어디 있어요? 낙! 낙타 없어, 어? 낙타 뭐야, 어? 낙타 이 개샤. 아이씨, 정말. 누나,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. 또. 애들이 다 그렇지. 뜨거워. 나 가만 두려고. 더 할게. 어. 평생 할게. 정년퇴임까지 할게. 평생 아동복지에 힘쓸게. 진짜로. 맨 형. 날 진짜 얘네들 때문에 말락 비틀어질 것 같아. 맨날 온다고?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. 낙타 보러 가자. 낙타 보러 갔는데, 낙타가 왜 없냐, 어? 하, 진짜 낙타새끼 때문에 내가 하루종일.. 난 낙타가 동물 중에 제일 싫어해, 새끼들 메릴 수도 있고. 감사합니다.